최종적으로 파라디온이 걸리면 약 한 달간에 마스터 일찍기 여정이 시작된다 허.. 길이 안 될 건데 지..랄씨 근데 해야 아니 룰렛 돌렸으니까 하긴 해야되는데 이거 먼저 해봐 여메에 해봐 자발 이제 나 뭐함? 이제 나 뭐함? 내가 이거 놓고 저거 놓고 다 해봤는데 안될거같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영상을 찍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라면 이상의 매운걸 먹으면 속이 터져요 불닭도 싫어해서 안먹는데 지금 마일등반에 실패를 해서 핵불닭을 원래는 먹기로 했어요 근데 핵불닭이 단종이 됐어 핵불닭이 스코빌지수가 딱 1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걸 사왔어요 얘가 스코빌지수가 얼마더라? 9400인가? 이거 먹기전에 속 터지는걸 방지를 위해서 내일 출근도 해야되니까 나는 계란 계란 일단 먹고나서 이제 매운거 집어넣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구요 계란을 4개 넣었더니 아니고 다른 분들은 룰렛 실패하면 뭐 안걸어요? 맹이 먹기로 했다고요? 아니 아니 어? 저 저 뭐지? 칸보는데 이거 기침감은 오고 맞아요? 아무튼 아무것도 안 넣고 틈새라면 그대로 끓여왔습니다 화면보다는 살짝 똑같나? 아무튼 그런데 마이크 조정좀 하구요 마이크 조정좀 하구요 와 이거 맞나? 아무튼 벌칙은 벌칙이니까 일단 면만 면만 다 먹겠습니다 내가 국물을 먹으면 병원에 갈거야 내일 출근해야되는데 병원 가는건 좀 그러니까 면만은 일단 어떻게나 하겠습니다 아 와 씨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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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디온 정도면 해볼만하다고요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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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은 뉴벨한다고 아예 룰렛 안 돌릴수도 있어요 애초에 룰렛 이번에 처음 돌린거여가지구 중반 가능한걸로만 받는다구요? 아 나 솔직히 파라디언도 가능할줄 알았어 그거알아 형 나 파라디언도 가능할줄 알았어 생각보다 근데 해보니까 안되더라고 그게 문제죠 라면 먹는거 보니까 땡길숨있지 근데 매운건 안느껴지잖아 매운건 안느껴지잖아 어우 입에서 침 나와 아이씨 와 입에서 침 나와 으아악 잠깐만 침도 따가워 이케 으아 끝 와 아무튼 6월달 등판실패 벌칙 끝났구요 아 잠깐만 이거 아마 영상 아 잠깐만 아 입에서 찐나서 말도 제대로 안돼 이거 어쨌든 영상 나올거구요 다음에 봅시다 다들 안녕 바이바이 내일은 방송 없을수도 있어요 내일 바빠가지고 안녕